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아끼지 않습니까 부모를 죽인 사람보다도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을 더 미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법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거죠 더욱 가혹한 미래가 기다릴 거다 우울한 미래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기사를 보니까 5년간 집값이 37% 오를 때 종부세가 1037% 급등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약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걸 보고 미래에 발생한 한국 상황을 예상하고 분발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약과인 겁니다 이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 얼마나 야무지게 뭐죠 국민들을 뭡니까 징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포켓에 돈이 나가지 않는 한 선거를 빼앗기는 결국 돈을 빼앗기는 한 것을 모르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다가구 주택자는 거의 수탈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단기간에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 종부세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었고 122만 명은 전국 주택 보유자의 8.1%에 당한다 문재인 정부 첫 행위 2017년에 2.4%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다 선거가 도덕질을 당하게 되면 공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악법을 통과시켜 여러분 그걸 가서 수탈할 건데 무슨 수로 여러분들 몬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 4명 가운데 1명 꼴이다 여기 이우정님이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 옛날 수학 선생님께 수학과 도덕은 정직하다는 것이 일제한다고 하신 말씀에 생각납니다 35년 전 고등학생 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사전특별을 조작한 것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이긴 선거를 서울특별시의 이긴 선거를 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선관위 발표된 여러분들 사전특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조작이 됐다는 건 뭡니까 후보별 득표수사의 착한 패턴이나 규칙이 수학적 관계가 찾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가지고 진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재연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조작되지 않으면 재연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5년간 국민소득이 12.8%가 오르는데 주택가격은 36.8%가 올랐고 이것도 뭡니까 정책 실패가 크지 않습니까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1037% 오니 거의 숫할 수준인 거죠 기억 여러분 안 납니까 코비드 여러분들 유행할 때 나이가 드신 다가구 주택자들 다가구 주택이라 해봐야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는 그런 주택을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죠 노후에 여러분들 금융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노후에 연금이 적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 나는 여러분들 호소 그 당시 여의도에서는 데모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코비드가 확산되면서 그냥 죽었죠 그분들의 목소리가 약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외에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선거를 못 지키면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수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마마님 말씀처럼 다가구는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세대가 핵폭단을 맞았습니다 직구석이 초토화됐습니다 다세대 다세대죠 다세대 제가 참 그때 얼마나 참 왜 다들 조용히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용히 있으면 내 재산은 관계 없겠지 내 새끼는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남들이 여러분들 노력해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러나 나중에 다 빼앗기겠죠 제 눈에는 흔히 보입니다 어떻게 빼앗길 건지가 국민들이 뭐 숨통을 숨통을 끊어놓겠죠 정부는 종부시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지난 7월 개편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반대하면 국회에 발목이 묶여있는 상태다 이거 다 가짜들이 지금 발목을 묶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여러분들 집가진 서민까지도 인민의 적 지주에 포함되다 보니 그 당시 온갖 포퓰리즘을 퍼주기를 하고 그 중 일부는 국부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더 짜낼 곳이 없을까 아이디어 낸 곳이 부동산 그레스나 보유세 양도세 폭당 등입니다 어느 세무사의 분석으로 개연성 높은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인민의 적 지주는 죽든 말든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래서 사의로 부정성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이해찬 말대로 20년 정도 해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이 여러분들 이 기사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 이 문제를 선거 문제까지 연결하신 분은 한두 명이 계신 것 같아요 사의로 부정성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이해찬 말대로 20년 정도 해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맛집은 관심이 있고 노는 건 관심이 있고 그렇지만 선거를 지키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죠 자유를 잃게 될 것이고 참정권을 잃게 되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법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수탈하는 것이 일상화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베네수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도 얼마 안 남았죠 윤석열 정부와 해서는 이런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다 선거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이번에는 실수로 이긴 거고 무슨 수로 이기겠냐 이야기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선관위가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고 발표했는데 선관위 이름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몇 표를 이긴 겁니까? 240만 표 정도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240만 별 쑤셔 넣어가지고 24만 7,077표 차이가 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그냥 뭡니까? 그냥 뭐 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윤석열 후보는 자기 뭐 이런 능력으로 이긴 것 같습니까? 아니 그쪽이 동네 사람들이 실수로 해가지고 이긴 거죠 이거 뭐 보면은 그냥 민주주의가 안 맞는 민족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용수철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240만 표를 쑤셔 넣어도 눈만 끔뻑끔뻑끔뻑끔뻑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피가 찬 나란 거죠 조상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든 나라를 물려줬는데 드디어 한글자막 by 한효주